저혈압은 현기증, 피로, 실신과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단의 특정 음식을 통합하면 이러한 증상을 관리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혈압 관리에 좋은 식품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견과류 견과류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여기에는 심장 건강에 중요하고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2번 두부 두부는 단백질, 칼슘, 이소플라본에 좋은 공급원입니다. 이는 식물성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두부는 균형 잡힌 식단에 기여하고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3번 당근 당근에는 칼륨과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식단에서 나트륨 효과의 균형을 유지하여 정상적인 혈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